뉴욕 증시가 정말 오랜만에 3대 주요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하루였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발표될 PC 가격지수에 대비해서 조금 잠잠한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는 마이크론을 중심으로 반도체주에 대한 조금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체를 웃돌긴 했지만 가이던스 쪽에서 약간의 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은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지수 일제히 초록불, 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습니다. 다우존스가 0.04% 강보안 마감했고요. 나스닥과 S&P500 지수 각각 0.5%가량 그리고 0.16%가량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S&P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꽤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엔비디아가 당중에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같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분위기도 나왔는데요.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에 성공하면서 S&P500 지수도 빨간불을 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기술주가 대체로 오른 가운데 하락한 종목들도 눈에 띄기는 했는데요.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27%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애플 2% 강세를 보였습니다. 로젠블렛이 애플이 안드로이드와의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본다면서 목표 주가 260달러로 제시하면서 애플에 혼풍이 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엔비디아, 장중에는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하루 만에 상승세가 꺾이나 싶었는데요. 0.25%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주총회가 열렸었죠. 이 자리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지만 그래도 젠슨왕 CEO, 우리의 칩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경제성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구글의 모회사죠. 알파벳 0.11% 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메타가 0.5% 강세, 아마존은 4% 가까이 오르면서 사산 처음으로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투자자들이 아마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마존 웹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 둔화 추세에 접어들었던 AWS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에 투자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비용 절감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도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 4.8%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리비안이 훈풍을 탄 것과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한 스티펠이 매수 의견으로 테슬라에 대한 커버를 시작하자 주가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 3, 모델 Y 업그레이드와 함께 차후 생산될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해야 된다라고 스티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마이크론의 실적도 점검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은 반도체계의 풍향계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가장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셨을 텐데요. 일단 실적 자체만 놓고 보면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주당 순위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고요. 가이던스도 시당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회 거래에서는 지금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간회 거래 움직임 함께 보실까요? 장중에는 꽤 많은 급락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지금은 3%대의 하락세로 조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 나타나기는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론이 AI 열풍에 같이 올라타서 함께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던 만큼 예상치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만으로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특징주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장의 특징주 3가지 꼽아봤습니다. 일단 리비안 전거래일에 이어서 밤사이에도 23%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폭스파겐이 투자한 것에 대한 그런 투자 심리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월가에서는 이번 폭스파겐의 투자가 리비안에게는 턴어라운드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덱스도 15.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221억 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위 5.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에 상해하는 결과가 나오면서 페덱스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한편 리비안과 페덱스 모두 좋은 흐름을 보여주니까 전기차 전반에 그리고 UPS 등 다른 물류회사 운송회사 전반에도 혼풍이 분 모습들 수요일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풀 보고자 합니다. 17%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가전제품 판매업체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보시다, 인수 제한을 검토 중이다 라는 로이터 보도에 주가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국채금리 수요일장에서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년물과 10년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의 조금은 장중 하방압력이 가해졌던 원인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 4.745%까지 올라와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2%대에서 저희가 며칠 동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4.3%로 올라오는 모습, 다시금 국채금리가 조금씩 오르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원유 재고가 깜짝 증가했다라는 보도에 국제유가는 좀 하락하는 분위기가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도 소폭 오른 채 마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배럴당 80달러선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국제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93%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해보도록 하고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지 함께 들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n anticipation of Friday's inflation report. And so we've seen the last couple of days, there's been some volatility, some movement beneath the surface, but I think today is really a resting day more broadly. So Friday's inflation report, we're going to receive th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And this is that the Fed's preferred inflation measure. We're looking at the core PCE. So that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 By the time we get this monthly data print, we already have the consumer price index and producer price index to inform our view and our expectations. So you don't normally see a whole lot of surprise with this data point. So the market is expecting the month-over-month inflation print for core PCE to be up about one-tenth of a percent. If so, that's going to be the lowest print all year. On a year-over-year basis, inflation could be at about 2.6%, so the lowest in a few years. So this is expected to be a very Fed-friendly inflation report. As I said, I don't expect a whole lot of reaction or surprise, but I think it's really just going to lend more support to the Fed who is really just hoping to see some additional evidence of disinflation in the economy.